네,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8년 3월 학표 나형 3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. 자, 문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죠. 자, 뭐 알겠지만 나형 3번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. 당연히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무한대 분의 2가 되죠. 우리 이제 분모가 한없이 커질 때 해당하는 분자값이 상수라면 당연히 이 값이 얼마로 가겠다? 0으로 가고 있다. 그걸 알고 있죠.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? 앞에 극한값은 0이고 뒤에 상수는 그대로 되니까 이 극한값은 얼마입니까? 2분의 1이죠? 됐죠? 따라서 만족하는 답 2분의 1이다.